우왕좌왕이요. 아 오셨어요? 인사드리겠습니다. 한양에서 관상 보는 김대경이라고 합니다. 보자 우리 얼굴을 보아하니 두상이 작고 눈썹이 짙으며 여자가 아주 마늘상이옵니다. 어제 함께 있었던 여자 이름을 대보시오. 오 오케이. 나가거라! 나가거라! 어디 천한 것이! 어디 그 짓끼가 여길 들어와? 냄새난다! 잠시 누굴 찾으러 왔습니다. 어느 년아! 얼마나 좋아! 풍긴 동전도 하고 얼마나 좋아! 가슴을 뺀 것처럼 눈물에 뺀 것처럼 지워 지지야! 누구야? 지워 지지야! 누구야? 또 그지가 왔네. 오늘 왜 이렇게 그지가 많소? 오 잘한다. 현무 형! 오늘 현무 형 게스트에요? 진짜 잘한다. 누구냐 너는? 저는 전우치입니다. 오! 약간 느낌이 느낌이 뒤돌아 봐봐요. 뒤돌아 봐봐. 실루엣이 강동원 형이라는 느낌이 좋아요. 있다! 아 있다! 있다! 돌아봐! 있다! 없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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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없다! 없다! 나에게 사약을 내린 것이 누구냐! 눈이! 눈이! 무서워! 눈이! 뭐야? 아 나 무서워! 흐린 거야? 잠깐만! 정체를 밝히시오! 정체를 밝히시오! 눈이 너무 아파! 눈이 안 감겨! 아니 뭐 수용 수술이라도 하신 것이요! 와 진짜 무서워! 근데 누나 저번부터 진짜 윗머리 뭘 자른 거예요? 위에 머리 잘린 거 아니에요? 진짜 뭔가 날아간 것 같아! 누나 누구예요? 내 이름은 장희빈! 안녕하십니까! 장혁입니다! 얼마나 좋아! 장혁 아니야 장혁? 장혁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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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! 고맙습니다! 오늘도 το Perry consultants 항상 이렇게 추앤하게 사랑하고 있었습니다! 안녕하세요!